네바다 폭포 미국 캘리포니아주 요세미티 국립공원에 있는 폭포 아래쪽에 97m 높이의 번월 폭포가 계단식으로 이어진다. 리틀 요세미티 계곡의 거대한 도명 화강암 지대인 리버티 케바레에 있다. 말꼬리형 폭포로 높이는 146m이고 아래쪽에 계단식으로 이어진 97m 높이의 번월 폭포와 함께 자이언트 스테어 케이스라고 부른다. 높이가 181m로 기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은데 이것은 번월 폭포의 높이까지 합산한 것이다. 네바다 폭포와 번월 폭포 사이에 에메랄드 풀이 있으며 물길은 머시드관으로 흘러간다. 1년 내내 쏟아져 내리지만 8월에 가장 장관을 이룬다. 요세미티 국립공원 내에는 이 폭포 외에도 요세미티, 브라이들벨, 리본, 레하마이트, 센티넬, 일리루엣, 실버스트랜드, 스노크리크, 스테어 케이스, 로요라크 캐스케이드, 호스테일 등의 폭포가 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